인사님! 인사님 어떡하지? 왜? 새모니 삽준이 잘 못 알았어 뭐? 로봇양이 아니었어 어 골든양이었어 왜? 다시 온거야? 응 응 이번엔 진짜 샀어 멀리 가서 진짜지? 응 봐봐, 줘봐 골든양 응? 있는거 뭐가 있어? 그건 친구 줘 친구 주라고 갖고 왔어 힘없두기는 여기서 있는 거고 또 뭐 있어 너 고맙습니다 뽀뽀도 안 해주냐? 고맙습니다 뽀뽀라 줘야지 껴봐 로봇양은 없나봐 은서야 삼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뽕쌩이 삼촌 더 많다 왜 안들어봐? 응 소리 안들어봐? 소리부터 들어봐야지 응 골대장만 들어보면 돼?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뭐야? 멋있는 것들 빨리 정 하나 껴봐 소리는 한번 들어보자 한쯤 더 듣고 싶어서 그래 모모 삼촌 이목이도 있다 가르쳐줬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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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여 그게 아니여 그게 아니여 좋지? 진짜 사오니까 그게 아니여 왜그러지 그게 아니여 왜그래 완벽하게 속았는데요 세트 재밌게 갖고 노세요 인사하시구요 예 속았네 아니야 진짠줄 아네 그거 진짠가 가짠가 잘 봐봐 뭐 오늘 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봐봐 진짜 맞지? 맞긴 맞는데 여기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진짜 맞어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다른거 같아 뭐가 다른거 같아 똑같애 어땠개 너무 plein 다행히 그는 그것은 알겠지 알겠어